오, 안 뜨겁다. 오빠! 다 했어! 정말 저기 방송에서 이렇게 클로즈업된 요리치고는 정말 플레이킹이에요.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오, 그래도 비주얼 귀찮은데요? 우와, 빨리 와. 어디 봅시다, 우와! 엄청 날 거야, 엄청 날 거야? 오빠 많이 먹어, 많이 이거. 이게 뭐야? 진짜 맛있겠지? 맛있긴 한데. 진짜 맛있겠지? 맛있긴 한데. 난리가 났구만, 난리가. 야, 야! 주방이... 주방이 난리 났다. 아, 저 면도 그대로인데. 아, 어떡해. 야, 야, 야. 아니, 딴 건 이해가 됐는데 바닥에 있는 건 그냥 잘라서 바닥에다 버린 거예요? 흐지도 이렇게 버려요. 흐지도 이렇게 버려요, 흐지도? 나중에 치운다고. 와... 와... 쿨하시다. 난리가... 오빠, 아니, 이거 먹어, 먹어. 아니, 그거 내가 이따 치워봐. 야, 치우면서 저거를 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아유... 아이, 그렇게 안 살았어. 오빠, 그냥 빨리 먹어. 이거 불어. 알았어. 야, 하나하나 치우면서 해야지, 저거를. 오빠, 내게 쇼. 맛있게 먹어. 먹다 말았어, 네가 이거? 아니... 먹던 거야? 오빠, 진짜 가만히 줘 봐. 오빠, 앉아. 아니... 야, 이왕이면 너 이렇게 접대를 해 줄 거면 이런데 딱 한번 닦아주고 이러니까. 어, 닦은 건데? 닦았는데 이래? 어, 이거 봐. 샥, 샥, 샥. 한 번씩 다 맛받구만. 오해요, 오해. 오이구, 저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내가 우리 엄마 아빠도 이거 안 해줘 봤어. 면발 다 확인했어. 그 면발 확인하는 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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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맛있어? 맛있어? 어, 맛이 괜찮으신가 봐. 야, 보기에는 되게 거지 같은데, 이거. 야, 보기에는 되게 거지 같은데, 이거. 맛있어? 오빠, 내가 사랑을 듬뿍 집어넣었다니까. 아, 소트가. 소트가 잘 나오네. 아, 소트가 잘 나오네. 아, 또 포핑 칭찬 좀 해 줘. 소소화 잘 나와. 야, 또 칭찬을 줘야 내가 또 하지. 너무 이 새끼야. 아... 칭찬 안 해줘. 아니, 못 했어도 막 포핑 칭찬을 해야 다음에 또 하고 싶죠. 아니, 병모 십장에서는 있잖아. 더 이상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 안 하는 거야. 칭찬을 하면 또 할까 봐. 또 할까 봐. 그런데 이게 나름 본인은 칭찬이었던 것 같아. 밀키트 잘 나오네 이게 맛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또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어 서운하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밀키트여도 잘 만들었네. 그렇게 해주시면서. 그러시잖아요 저기 사실 저렇게 요리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는 가식이라고 봐요.